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. 내가 아는 도배만은 확증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. 나 몰라? 지금부터 비공식적으로 단서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군인 떼고 민간인으로 움직인다. 이제부터 내 그림자처럼 움직여. 진실이 아직 묻혀 있잖아. 우리 말고도 군의관을 찾는 놈이 또 있어. 이번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.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지도 몰라. 감사합니다.